중국인의 생활 금기 사항 1. 배는 쭉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 배를 나누어 먹다를 중국어로 펀리라고 하는데 이는 펀리, 헤어지다, 이별하다 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다른 과일은 나누어서 먹어도 된다. 중국어는 발음에 대한 미신이 많다. 중국인의 생활 금기 사항 2. 젓가락을 밥에 꽂으면 안 된다. 밥 위에 젓가락을 꽂는 행위는 죽은 사람에게 먹는 것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하는 행위이다. 중국인의 생활 금기 사항 3. 숫자 4와 13을 꺼려한다. 4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아서 꺼려하고 13은 중국인 특히 남방 사람들이 남에게 욕을 할 때 수산된 즉 한국어로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북방에서는 숫자 250을 써서 중국어로 얼바이오 한국어로는 8푼이라는 의미의 욕이 있다. 중국인의 생활 금기 사항 4. 오른쪽 눈꺼풀이 뛰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라는 미신이 있다. 중국 속담에 오른쪽 눈이 뛰면 작은 재난이 생기고 왼쪽 눈이 뛰면 재물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중국인의 생활 금기 사항 5. 남에게 선물을 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벽시계와 우산, 부채, 컵 등이 있다. 벽시계를 선물하다를 중국어로 송종이라고 하는데 이는 임종을 지키다. 장르를 치르다의 뜻을 가진 송종과 중국어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우산의 산과 부채의 산 글자는 이별을 뜻하는 산과 발음이 같아서 선물하면 안 되며 컵은 중국어로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어로 한평생을 뜻하는 이 페이지와 발음이 같은 것으로 컵을 선물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한평생을 선물한다는 의미가 된다. 중국인의 생활 금기 사항 6. 자기 띠 출생한 해에 띠에는 반드시 붉은 색 속옷을 입거나 몸에 금으로 된 악세사리를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악함을 물리치고 흉악함을 피하기 위해 붉은 옷을 입고 금팔찌를 차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자기 띠의 해에 오히려 해군을 피하기 위해 붉은 속옷이나 금팔찌, 금목걸이를 착용하는 미신이 있다. 마치 한국인들이 들고 다니는 부적처럼 말이다. 중국인들은 자기 띠의 해에 붉은 옷을 입고 금을 착용한다. 붉은 색이 들어간 금팔찌를 하고 다니고 빨간색 속옷과 빨간색 양말 그리고 빨간색 내복을 입는다. 중국인의 생활 금기 4항 7. 정원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유래 청나라 때 만주족은 한족에게 삽발룡을 내렸는데 머리를 자르는 것은 만주족에게 굴종을 의미한다고 해서 한족들은 만주족에 대항하는 의미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유래에서 온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새해에는 돈이 사방에서 굴라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인의 생활 금기 사항 8. 침대는 거울을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된다. 풍수에 좋지 않다. 거울은 사물을 반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반사하면 건강에 좋지 않고 부부의 금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인의 생활 금기 사항 9.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 밥 먹을 때 밥그릇을 두드리는 행위는 죽은 귀신을 부르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혹자는 거지가 밥을 달라고 할 때 밥그릇을 두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